저 젓가락에 둘러져 있는 거 덕분에 여기가 어딘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첫 츄마미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군침이 싹 떠노 근데 막상 입에 넣으니까 매운맛도 약하고 단맛도 약하고 향도 약하고 이날 와사비가 맛이 너무 약했어 그리고 분당 스시야가 이 츄마미 구성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니기리 구성도 뭐 그렇게 다양하게 바뀌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어차피 여기는 예약이 워낙 힘들어서 텀이 길다 보니까 그게 뭐 질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괜히 영상 올릴 때 그런 느낌이 있네 내가 올 초에 좀 먹을뿍이 터져가지고 남의 예약 막 따라가고 하면서 분당 스시야를 좀 되게 자주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주 같은 영상을 올리면은 보는 사람들도 댓글로 짱난다고 막 딴 데 좀 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사실 먹는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여기가 맛있으니까 자주 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이 영상 만들 때 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빨을 털잖아 이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씨 이거 뭐 몇 번을 말했는데 또 말을 해야 알아? 아니 뭐 이거 주치 간에 버무린 주치 사심이 그냥 존나 고소하고 맛있지 이거를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 뭐 아사비가 곁들인 게 좀 약한 게 이날 오게 튀긴 했지만 이 안키모도 저 색깔 보고 또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지? 이제는 많이 보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녹음하지 말고 어디 올려놓은 다음에 댓글로 이제 너네들한테 스크립트를 한 번 받아서 내가 녹음을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 내가 기술적인 그런 능력만 있었으면 아마 AI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용 입혔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아 심지어 이날 츠마미 구성이 이거보다 그 스시 심즈가 더 나중에 간 거긴 한데 거기랑도 좀 겹치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스시 심즈의 이광렬 셰프님이랑 여기 분당 스시의 이정훈 셰프님이랑 옛 직장 선후배 관계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츠마미들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순서도 비슷해 바로 최근 스시 영상이 스시 심즈였는데 그날 또 안키모 다음에 안하고 시라야끼 나오고 니기리로 넘어갔거든 아 근데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분수야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다 워낙 맛있어서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얘는 흠잡을 게 있었거든 이 고등어 이소배맛기였는데 고등어가 너무 기름지지가 않더라고 고등어가 좀 맛이 이날 좀 많이 아쉬웠어 그리고 뭐 시미즈 얘기 나온 김에 약간 비교? 이런 걸 좀 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츠마미가 그래도 분당 스시야가 좀 더 다양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나는 분수야의 츠마미들이 더 맛있는데 이 금태 덮밥만큼은 시미즈께 더 맛있어 그 치킨 냄새 나는 거 그럼에도 이날은 이 기름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왔지 내가 아주 맨날 말로는 호들갑 떨면서 막 오 저 기름 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찍은 적은 별로 없잖아 방금까지 츠마미 칭찬을 했지만 이 분당 스시야의 진짜 매력은 니기리에서 드러난다 이제 니기리 첫 점이 나오는데 이날 첫 점은 시마아지였어 이날 샤리 간도 딱 적당하고 뭐 쌀알 알랄이 살아있는 정도도 뭐 호불호 안 갈릴 정도로 딱 적당하게 살아있고 시마아지도 엄청 두껍게 썰어냈는데 기름지면서 향 진하지 않아서 더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 이 자리가 좋았다 지금 이 앵글 보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셰프님 니기리 하시는 거 구경만 하고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 아 왜 이렇게 이정훈 셰프님은 귀여우실까 두 번째로는 이제 도미 뱃살이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주로 표현할 때 씹을 때마다 기름이 이렇게 쭉쭉 나온다고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이날은 기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비주얼에 비해서 도미가 맛이 조금 옅은 편이었어 그리고 분수야에서 나오는 오징어 종류들이 나는 항상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오징어 류라고 표현하는 게 흔히 스시아들에서 쓰는 게 이제 한치랑 그 흰꿀뚝이 아오리이과인데 이 오징어 종류 네타들이 원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더 나오는 것도 맞긴 한데 이게 뒤에 그 안 좋은 향도 좀 더 남긴 하거든 특히나 내 의지로 더 씹는 게 아니라 더 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질긴 애들의 경우에 근데 분당 스시아에서 나오는 아오리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해서는 뒤에 향이 되게 깔끔해 겉에 껍질도 항상 잘 제거돼 있고 이렇게 좀 조사 놓았으니까 즐기기가 힘들지 오히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게 비주얼은 좀 비슷해 시로에 비 쌀새우인데 예전에 이제 블로그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스시 포스팅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조사 놓은 오징어 종류 스시를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밑에 설명으로는 그 시로에 비 특유의 단맛이 뭐 어쩌고쩌고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꽤나 있었어 내가 그래서 예전부터 아 그 블로거들은 참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구나 이 생각을 했지 아 이날 앞에 나온 그 하얀 네타들 초점을 잘 못 잡아서 저 스시 가라앉는 장면이 잘 안 잡혔는데 요 벌건 참치 종류부터는 이게 좀 잘 보이네 근데 얘도 잘 보였을 텐데 내가 웹선 보느라고 정신 놓고 있다가 주신 다음에 찍었네 근당스시아가 확실히 가격 대비 참치들이 되게 괜찮아 근데 뱃살들보다도 이 아까미가 진짜 미친 것 같아 즉개를 한 게 너무 절묘한 거야 이 질감이랑 그 간이랑 단맛이랑 이거 뭐 즉개 안 하고 먹었으면은 그렇게 맛있는 아까미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만큼 요리를 잘 하시는 거지 저 멀찌감치 있던 우니박스를 내가 그냥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셰프님이 그거 보시더니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더라고 아 이 장국 볼 때마다 스기타 마려서 뒤질 것 같은데 언제 가냐고 그리고 아까 그 친절하게 보여주신 우니는 아 이날 컨디션 진짜 좋더라고 엄청 산뜻하고 달고 가볍고 뒤에 향 안 남고 근 몇 달간 스시 먹으면서 거의 청어가 아쉽고 고등어가 너무 놀랍게 맛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날만큼은 그게 정반대였어 아까 그 이솝에 맞기에 들어가 있던 고등어는 맛이 한참 떨어졌는데 청어는 다행히 되게 기름지고 맛이 좋더라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파랑 아니야? 근데 나 왜 그 아저씨가 생각나냐 그 진성물산 김과장 이 새끼 벌써 또 다 먹었지 이제 안 하고 나오는데 내가 앞에 그 잡소리 하느라고 안 하고 시라야 끼도 맛있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날 안 하고들이 다 전반적으로 되게 맛있었어 아까 그 시라야 끼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고 니기리로 나온 이 안 하고도 식감은 완전 정반대지 엄청 식감은 대비가 되는데 이건 엄청 부드러웠거든 근데 이 단맛이랑 살 자체에서 나는 고소한 맛이 이날 진짜 강해가지고 굉장히 드물게도 안 하고 니기리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 이날 격국까지 다 먹었는데 이제 그 뒤에 시프님이 구원하신 간뼈마끼 이런 거 못 참지 원래도 나는 간뼈마끼 먹을 때는 와사비 많이 들어있는 걸 좋았는데 이날 와사비가 맛이 너무 약했잖아 그래서 원래 더 잔뜩 올려 먹었어야 함에도 그 남아있는 와사비가 얼마 없었다 뭐 언제나처럼 요 귀여운 모나카 아이스크림까지 디저트로 먹고 나면은 호소는 끝 가격은 디너 음악화세 인당 16만원 가성비 여기는 진짜 그냥 자신있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가격대인데 뭐 내 주변도 그렇고 뭐 댓글로도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절대적으로 가격을 떠나서 최고로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되게 많아 심지어 나도 작년에 왜 2020년 최고의 음악화세에서 분수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잖아 여기가 물론 이야기 되게 어려워 엄청 많이 밀려있더라고 나도 지금 뭐 이제 몇 달간 못 가요 그럼에도 두드리라고 문을 두드려 내가 웬만해서는 그 예약전쟁을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남들한테 하라고 권하지도 않지 그럴만한 가치가 진짜 1도 없거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여기는 그럴만한 가치가 매우 충만하니까 전쟁에 나섭시다 끝 끝